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등학생. 네, 고등학교 2학년 18살. 고등학교 2학년... 병신 같은 새끼. 바로 경매 시작할게요. 신장부터 시작할게요, 아쉽게. 상의도 안 하고 시발 예약을 잡았어? 잡으라는 줄 알아요. 1억부터 갈게요, 1억. 1억 3,250. 1억 3,250 나왔습니다. 더 없으실까요?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1억 3,250. 여기 왜 왔어? 지금 위에서 지진 났다고. 그런데 니네는 장기파라 쳐먹다가 이 꼬라지 난 거고. 내가 그럽지가 않다고, 시발 지금. 제가 낙찰 받았잖아요. 홍파 그거. 멋있어? 하여튼, 시발. 뭐 의미한 생각했구나, 너. 저의 분위기가 좀 많이 쳐졌는데 파이팅해서 가볼까요? 하여튼, 시발. 하여튼, 시발. 하여튼, 시발. 자, 각자 말해서 부모를 잘못하네. 부모님들.